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 합니다 신혼여행 다녀온다고 조금 영상이 늦었어요 이번 영상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제가 9일동안 몰디브에서 입어보고 아 이거는 진짜 우리 가족들도 사다 드리고 손님들께도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10년 넘게 꼭 잠옷을 입고 자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입어보면서 딱 정착한 거래처 중 한 곳입니다 잠옷 소개해 드릴게요 두가지 버전이 나오구요 여자 버전은 사이즈 66까지 추천드려요 소재는 시어석커 원단으로 굉장히 가볍고 시원해요 더운 나라 몰디브에서 전혀 덥거나 몸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없었구요 시어석커 원단이 잘못 만들면 자칫 까슬거릴 수가 있는데 이 잠옷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입어보시면 너무 가벼워서 놀라실 거고 그리고 사진 보면 거의 마지막 날 쯤에 찍은 건데 구김이 거의 없죠 꽃 자체가 구김이 안 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라 버전은 남녀 공용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95, 100, 105 나오구요 잠옷이라 좀 크게 입으시는 분들 사이즈 크게 입으시거나 77, 88까지 전부 다 입으실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은 사이즈 100 착용하였구요 여자 버전이랑은 다르게 전체 단추이고 카라랑 바지 부분에 프릴이 없어요 이번 잠옷은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만족했어요 남녀 둘 다 바지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색상도 한가지입니다 저 입으려고 구매한 건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해서 소개해드린 만큼 자신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잠옷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탁이랑 촉감입니다 세탁 시 변형이 없고 시어석호 원단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안 입은 것처럼 가벼워요 커플로 입으셔도 되고 따로 구입하셔도 좋아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좀 특이하게 진짜 잠옷은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이건 제 지인들도 인정하는 거라서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뻤던 몰디브의 밤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쁜 여름옷으로 빠르게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